영어 이름 만들기 오늘은 영어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발음하기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특히나 중모음들이 겹쳐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정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밥침이 있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대신 빌려서 써주고요 아니면 요즘은 이름에서 중간 이름이나 아니면 제일 마지막 이름을 써가지고 만약에 진짜 들었으면 지니 아니면 뭐 선이라는 일이 있으면 발음 비슷해서 써니 이런 식으로 써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영어 이름을 그냥 빌려서 쓰시면 됩니다 요즘 또 젊은 애들은 그냥 한국 이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자기네들끼리 한국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권에서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한국어 발음을 아예 힘들어하셔서 아예 발음해 볼 노력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영어 이름이 어떤 것이 있냐 볼 텐데 영어 이름도요 한국어도 왜 한자어 뜻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어도 고대 그리스나 라틴어의 영향을 받아서 이름들이 만들어져서 속 뜻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거 모르셨다면 한번 비밀스러운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자 이름 남자 이름 해서 한 60개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골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티브 우리 스티브 잡스가 유명해지면서 유명해진 이름이죠 자 이 스티브라는 이름은 원래 뭐 스티븐 이렇게 길게 쓴 것도 있는데 줄여서 스티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스티브는요 무슨 속 뜻이냐면 왕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관은 영어로 crown이죠 crown 그래서 스티브 그러니까 왕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스티브가 다음 자 그 다음 소피라는 이름인데 여자 이름입니다 자 아까 스티브는 남자 이름이고 소피는 여자 이름이에요 소피는 우리 왜 소피스트 그 왜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소피스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철학이니까 지혜를 의미한 의미가 되죠 이것도 약간 그리스어에서 왔겠죠 고대 그리스어에서 자 그래서 소피의 이름은 지혜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영어로는 지혜가 wisdom입니다 wisdom 자 여자 이름 에마입니다 에마 이 에마는 야망 있는 이런 속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는 ambitious 이거 있습니다 ambitious 야망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에릭입니다 에릭 에릭은 영원한 통치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남자 이름입니다 통치자를 영어로는 ruler 라고 할게요 ruler가 원래 자라는 뜻도 있잖아요 자 있죠 룰이 규칙 법 이런 뜻이잖아요 그 규칙 법을 다루는 자니까 ruler 통치자가 됩니다 자 물론 자라는 뜻도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음에 엘라 엘라는요 자 엘 자가 들어간 이름은 거의 여자 이름들이 많은데요 빛 아름다운 여자 요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정을 영어로는 fairy 라고 합니다 fairy 요정의 의미입니다 엘라가 자 그 다음 자 Alex Alex Alex는 원래 Alexander 아시죠? Alexander의 왕 있잖아요 그걸 줄여서 Alex가 됩니다 Alex 자 뜻은요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helper의 의미가 됩니다 helper 자 그 다음에 Jennifer Jennifer 여자 이름이고요 지금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뭐 Jennifer Lopez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뜻이 무슨 뜻이냐면 흰 파도란 뜻입니다 자 정확하게는 white wave 해야 되겠지만 화이트를 빼고 그냥 wave 했습니다 그래서 흰 파도의 뜻을 가진 Jennifer고요 Andy 자 영어 이름 중에서 좀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Andy Andy의 뜻은요 강한 남자다운 그래서 남자아이 이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한의 뜻을 가진 strong을 넣습니다 strong 자 그 다음에 Nicole 여자 이름입니다 Nicole 자 Nicole 키드만이 유명해지면서 이제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뜻은 뭐냐면 여자 이름이지만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승리자는 영어로 winner라고 합니다 winner 아셨죠? 자 그 다음 Daniel 또 Daniel 남자 이름으로 많이 쓰고요 여자도 누가 Daniel 쓰는 걸 본 적이 있는데 Daniel 남자 이름으로 많이 쓰고요 신을 대신하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Judge 재판관이 Judge잖아요 Judge 그래서 Judge의 의미가 된다 Judge의 뜻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Michelle Michelle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거 왜 그 비틀즈의 노래 중에서 Michelle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Michelle은 여자 이름을 쓰고요 뜻은 귀여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귀여운이 원래 cute가 있긴 한데요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adorable adorable 귀여운 뜻이거든요 아기들 귀엽다 할 때 cut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adorable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rian 남자 이름이고요 고귀한 덕이 높은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덕이 높은 건 약간 도덕적인 덕이 높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뜻을 영어로 virtuous를 썼습니다 virtuous 자 덕이 높은 이런 뜻이에요 고귀한 그 다음에 Jane Jane은 우리 많이 들어본 여자 이름이잖아요 뜻은 하느님은 자비롭다 이런 뜻으로 자비로운 이런 뜻으로 mercy 를 넣습니다 mercy mercy가 자비로운 이런 뜻입니다 자비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Charles Charles 많이 쓰고요 우리 철수라는 이름을 갖다가 Charles로 많이 바꿔서 쓰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 그죠? Charles는 무슨 뜻이냐면 남자다운 이런 뜻입니다 남자다운에 해당되는 영어는 Manly가 있습니다 Manly 상당히 강한 거 남자다운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Jasmine Jasmine 우리 많이 쓰는 여자 이름 중에 하나죠 Jasmine 꽃 때문에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속뜻은요 상냥한 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냥한의 뜻으로 friendly friendly 이걸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David 많이 들어보셨죠? David 그죠? 자 뜻은 사랑받는 한 뜻을 가진 남자아이의 이름이고요 자 그래서 영어로는 사랑받는 하면 beloved가 됩니다 beloved Grace 자 Grace는 이거 여자 이름인데 우리 되게 그 기독교 집안에 있는 여자아이들 이름을 Grace로 참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Grace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어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아마도 기독교 신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뜻이 뭐냐면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하느님의 은혜 자체가 뭐냐 영어로 Grace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Donald Donald는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Donald죠 자 뜻은 뭐냐면요 용감한 자라는 뜻의 남자아이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용감한 한 뜻으로 brave을 썼습니다 brave 자 그 다음에 Hannah Hannah는요 하느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자 하느님의 은혜 뭐 Grace 원래는 Grace잖아요 그 자체가요 자 그래서 Grace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은혜라는 단어로 favor를 썼어요 favor 호의라는 뜻도 있고 부탁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은혜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favor 자 그 다음에 Dylan 자 우리 자 Dylan은 바다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남자아이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자 바다 대양 큰 바다를 뜻하는 ocean 이란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ocean의 의미다 바다의 아들이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Irene Irene Irene은 여자 이름이고요 뜻은 평화의 여신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평화하면 영어로 peace가 됩니다 peace 자 다음에 Henry Henry라는 단어도 우리 많이 쓰는 것 들을 보셨죠 그죠 뜻은요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아까 지배자라는 뜻으로 ruler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ruler를 또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가졌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domination dominator dominate가 원래 지배하다는 뜻이 해서 여기서 OR이 붙어서 dominator 하면은 지배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gloria gloria 여자 이름이고요 뜻은 영광을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단어가 뭐냐면 영어에서 glory입니다 glory 그래서 gloria는 영광을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James 아마 영어 이름으로 가장 많이 쓰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빌려 쓰는 이름 중에 하나일텐데요 뜻은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pokesperson Spokesperson이 대변자에요 뭐 대변자로서 또 대변인으로 돼서 representatives도 있는데 또 요거는 그냥 다른 그 뜻이 아닌 요거는 그냥 Spokesperson으로 가져와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대변자란 뜻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tellar stellar는요 자 요거는 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stellar라는 이름 많이 쓰고 있죠 그죠? 자 요거 뭐 맥주 이름에도 있고 여자분들이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뜻은 star 별의 뜻입니다 자 우리 인터스텔라 기억나시죠? 인터스텔라가 뭡니까? 은하계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별이란 의미가 가진 라틴어의 속말입니다 스텔라는요 그 다음에 jack jack은 남자의 이름으로 신실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뜻은 영어로 신실한이 뭐냐면 sincere 입니다 자 우리 왜 편지 제일 요즘은 편지를 안 쓰지만 이메일을 쓸 때도 마지막에 sincerely yours 이렇게 쓰거든요 마지막에 당신의 신실한 누구누구로부터 sincerely yours jack 이렇게 씁니다 하셨죠? 이 jack이란 이름 자체가 신실한의 의미가 있다 sincere 그 다음에 alice alice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자의 이름이고요 고귀한 친절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kind 친절한 kind를 가졌고요 john 자 이것도 가장 많이 쓰는 영어 이름 중 하나죠 한국 사람들이 john 우리 왜 어디서 온 말이냐면 사실은 기독교적인 거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 아시죠? 요한 요한이 요 존임입니다 존임 이게 왜 약간 라틴어나 이쪽 계통이 발음할 때 이 j 발음은 your sound가 돼요 이게 무급나버리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 물은 무급나고 자 이거는 이 발음을 해준 케이스가 되죠 그죠 자 근데 이 j가 그렇게 발음이 난다는 거 요한이라고 하지만 여기 영어로 발음이 될 땐 j 발음을 넣어서 john이 됩니다 하셨죠? 하느님에 의해 은혜 신이 준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성한의 의미로 신성한의 뜻으로 sacred를 가져왔습니다 sacred 자 그 다음에 Sharon Sharon은 아름다운 공주라는 뜻을 가진 여자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미인의 뜻을 가진 beauty 를 가져왔습니다 beauty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Elizabeth Elizabeth는 우리 영국 여왕 얼마 전에 돌아가신 Elizabeth 여왕 여왕 이름이기도 하죠 자 이걸 줄여서 Elizabeth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Beth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B-E-T-H로 쓰기도 하고 B-E-S-S로 써서 애칭으로 많이 부르죠 Beth, Beth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뜻은 뭐냐면요 Elizabeth는 신을 위한 신을 위해 봉헌하다 이런 뜻입니다 봉헌한다는 얘기는 바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바치다라는 뜻을 봉헌하라는 뜻을 가진 dedicate 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dedicate 바치다 봉헌하다 Justin Justin은 남자의 이름인데 이 이름에서도 보이겠지만 정의로운 공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왜 이름에서 그렇게 보이냐 왜냐하면 Justice 를 외워 주신 분들 아시겠죠 이게 정의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Maria Maria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자 이거는 쓰라린이라는 뜻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안 가지고 이건 사람 이름을 그대로 마리아로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냥 Mother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해서 Mother죠 자 Kevin Kevin이라는 이름도 참 많이 쓰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아이들도 Kevin이라는 이름 많이 쓰는데 이건 좀 옛날 이름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이 Kevin의 의미는 뭐냐 탄생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그래서 탄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Birth입니다 Birth Birth 자 이 Kevin Birth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Leo Leo 뜻은 뭐냐면요 사랑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랑스러워 하면은 Lovely입니다 Lovely 그래서 Leo 사랑스러운 뜻입니다 Crystal 우리 Crystal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는데 이 Crystal 아시죠? 그 밝자마자 빛나는 Crystal 있잖아요 그 Crystal입니다 그래서 속 뜻이 원래 뭐냐면 뭐 Crystal의 뜻도 있겠지만 깨끗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Clean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Michael Michael 정말 많이 쓰죠 그죠? 이게 뜻은 뭐냐면 그대로 이름을 가져왔어요 누구의 이름이냐면요 대천사의 이름이죠 자 이게 신과 닮은 대천사라고 써있죠 대천사의 이름이 Michael입니다 우리 우리 미카엘 있죠 미카엘 미카엘 발음나는 대로 읽은 미카엘이에요 영어로 읽은 마이클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큰 발음이 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대천사 대천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Archangel 이라고 합니다 Archangel Archangel 이게 대천사입니다 대천사 미카엘을 읽었는다 그 다음에 Peter Peter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는 영어로 Rock입니다 Rock 자 그 다음에 Anna Anna는 자애로운 품이 있는 우아하는 뜻입니다 Anna 그래서 이 뜻 다 품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Gracious입니다 Gracious가 바로 이 뜻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Gracious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Anna 그 다음 Paul Paul은요 키 작은 이름입니다 키 작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키 작은 이름은 뭐냐 Short거든요 Short Short의 뜻을 가진 Paul 그 다음에 Lucy Lucy Lucy라는 이름도 참 많이 쓰는데요 뜻은 뭐냐 빛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사실은 Illumination 해서 빛이란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안 썼고요 Illumination이 원래 사실 라틴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영어로 Light 쉬운 단어를 썼어요 Light 빛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Lucy Illumination 하면 빛이란 뜻이다 역시 거기서 온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ay Ray도요 우리 X-Ray 아시죠 Ray Ray가 뭐냐면 빛이란 뜻이에요 빛나는 그래서 Ray는 영어로도 Ray가 아주 굳어져 버린 겁니다 라틴어나 이쪽 계열에서 왔는데 영어로 굳어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죠 Ray 빛나는 이런 뜻입니다 Claire Claire 맑고 밝고 유명한 이건 제 영어 이름이기도 했었는데요 Claire 자 뜻이 맑고 밝고 유명한 이기 때문에 Clear의 의미입니다 Claire Clea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ichard Richard 생각하면 좀 약간 나이 드신 아저씨가 생각나죠 뜻은 뭐냐 대단히 강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Powerful Powerful Powerful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남자 이름이겠죠 그죠 자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Sarah Sarah도 정말 많이 써요 제가 아는 분들도 Sarah가 여러 명 됩니다 자 승려 공지란 뜻이고요 그래서 Lady 이런 의미로 Sarah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Robert Robert 진짜 많이 쓰는 이름인데 뜻은 뭐냐면 빛나는 명상이란 뜻입니다 자 명상을 영어로 뭐라 하면 Meditation 자 명상이라고 하고 묵상 우리 왜 저기 뭐야 그 기독교적 사람들은 묵상 천주교 사람들 묵상이라고 그러죠 명상이라 안 하고 자 그래서 묵상 명상 이런 의미로 Meditation 의미를 가진게 Robert Robert 그 다음에 Ann Ann은 은혜란 뜻입니다 자 여기 아까 은혜가 Grace 신의 은혜 그 다음에 Favor 다 했기 때문에 하나 더 했어요 Kindness 은혜에 속하죠 친절 이런 뜻으로 친절 Kindness 를 가져왔습니다 Sam Sam도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 뜻은 멋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Wonderful 뭐 Awesome 이런 것도 있겠지만 Wonderful 이렇게 사용했고요 Julia Julia는요 여자 이름으로 젊은 부드러운 머릿결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자 부드러운 머릿결하면 Soft Hair 하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젊은 이걸 가져와서 Young을 사용했어요 Julia Young 젊은 것의 음자 Ted 성스러운 선물이란 뜻입니다 Ted는 남자의 이름이고요 뜻은 성스러운 선물이기 때문에 Gift라고 썼어요 Gift 그리고 선물로 Present도 있잖아요 Present 말고 이번에는 제가 Gift을 썼습니다 여기다 성스러운 걸 넣어서 사용하면 Sacred Gif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우리 Ted 남자아이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Angela Angela는요 이름에서 나왔듯이요 바로 천사와 같은의 뜻을 가졌습니다 이름에 Angel이 들어왔죠 Angel Angel 천사 이런 뜻이거든요 천사같은 아이 Angel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ill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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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가 강한 전사입니다 남자의 이름이고요 자 그래서 전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Warrior 라고 합니다 Warrior Warrior 그 다음에 Ashley는요 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영어로 Dream 있죠 Dream 자 그래서 Ashley는 Dream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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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전사라는 뜻입니다 남자의 이름이고요 자 아까 전사로 제가 Warrior 했었잖아요 자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Fighter 썼습니다 Fighter 역시 전사라는 뜻이고요 싸우는 사람이니까 또는 뭐 기사에서 Knight를 쓸 수도 있겠죠 Knight가 기사거든요 그래서 Fighter Harry는 전사의 의미다 Layla Layla는 밤이란 뜻입니다 밤의 여신 아시죠 그래서 Knight를 가져왔고요 자 밤을 의미한다 그 다음 Can Can은요 잘생긴 이런 뜻입니다 잘생긴을 Handsome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어가 Handsome이잖아요 이것 말고도 Good Looking 잘생겨보인다 좋게 보인다 해서 잘생긴 의미로 Good Looking도 있습니다 그래서 Handsome Can은 잘생긴다 이 의미다 잘생긴 의미다 Ellen Ellen Ellen은 행복한 이란 뜻이고요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Happy Ethan Ethan Ethan은요 강함 확고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확고한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는데요 Firm Firm입니다 Firm 확고한이라는 뜻이고요 Audrey Audrey Audrey라는 단어 Audrey라는 이름 많이 들어갔죠 Audrey Hepburn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이름이죠 자 뜻은 고귀한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해석을 썼어요 Noble Power 고귀한 힘 그래서 Noble Power의 의미를 가진 Audrey 그 다음에 Jake Jake Jake는 남자의 이름으로요 좋은 훌륭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훌륭한 하면 Great 그렇죠 Grace의 의미를 가진 Jake Linda Linda는 예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쁜 사람은 미인이잖아요 그래서 Beauty Beauty Beauty라는 의미를 가진 Linda입니다 자세히 바랍니다 ily 네 네 네